한국국토정보공사 마 tenant 과목 과목 면을 약을 달아줍니다 우라크亞스 유식하게 쓰다가 아 귀여워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엄마 근데 테이블이 좀 넓어. 테이블이 멀어? 잃어줄게. 안녕. 고춧가루 배가 너무 쪼금 마요네즈 있어? 마요네즈도 맛있잖아 가재도 있어 가재도 있어? 응 두 마리나 있네 그럼 딱 한 개만 골라 너가 살 것만 만져야지 골랐어? 응 두 마리나 두 마리나 냄새가 엄청 좋아 여기 돌아가고 있다 아 나갔어 도라에몽 도라에몽 나왔네 도라에몽 도라에몽 상대 도라에몽 도라에몽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뽀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통에는 란도가 들어있고요. 란도 작업을 할 때 쓰는 받침이에요. 그리고 이 커다란 상자를 받아왔는데 이 상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일단 이 교통안전커버는 1학년들 모두 란도셀에 씌우고 다녀야 된대요. 이 보안 부저도 가방에 달고 다니라고 하네요. 풀, 색연필, 이거는 크레파스, 수학시간에 쓰는 건가 봐요. 이거는 연락장, 노트, 레인펜 이렇게 들어있어요. 색연필하고 크레파스 뭐 이런 도구 전부 하나하나 다 이름을 써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줄 알고 미리 이름 스티커를 주문을 했습니다. 이제 스티커 작업을 좀 할 거예요. 짜장 떡볶이 라면이 다 있어요. 신난다. 짱구꺼 사업자. 짱구꺼 사업자. 짱구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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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은 출산 만들기 Engineers. 진짜 트윙글치스에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 그리고 에멘텔? 그래 한 번 먹어봐 초록초록하네 오늘 아 그러네? 응 있지? 진짜? 응 와인 좀 열어놓으니까 맛있다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오늘 날씨 진짜 출근해 오늘 날씨까지 오늘 날씨가 되어있고 오늘 날씨가 될 거다 오늘 날씨가 되었어 오늘 날씨가 되었어 날씨가 되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에 슈피게 라우 라고 잔 이름이 써 있어요 홈페이지에 찾아봤는데 이 모델이 없네요 튀김을 같이 시켰고요 루카스 펌을 런치 메뉴로 밥을 같이 시켰어요 새우를 뭘 입혀서 이렇게 튀긴거지? 파래 이런거 아니야? 어 파래 냄새나 특이하다 튀김은 진짜 소금 찍어먹는게 제일 맛있더라 아빠 지금 딴소리 한다 짱구 말고 짠거 규가 너무 예뻐요 새우를 이렇게 튀기니까 진짜 맛있다 아빠 아까 끝까지 올라갔어? 애벌레 무당벌레인데? 애벌레 아니고? 응 무당벌레 루카스 입학선물 사러 긴자에 있는 장난감 가게를 갔는데 우리가 생각하던 코너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오다이바로 왔습니다 어머 이거 뭐야? 그건 힐리스 신발에 바퀴 있는거 아 이거처럼? 응 위험한거? 어 위험한거 이거는 허리에 안좋아 고민고민 끝에 결국 롤러스케이트로 정했어요 너무 예쁘다 여기에 이렇게 고양이 용품들을 팔고 있어요 고양이들 쉬는 그물도 있고요 여기는 펫스파도 같이 있어요 여기는 펫스파도 같이 있어요 빨리 갈 때 이렇게 빨리 빨리 가고싶어 안돼 안돼 천천히 으엑 오징어인가요? 나 진짜 아이고 힘들어 원래 그런거야 오늘은 루카스가 혼자서 등교하는 첫날이에요 잘 갔다와 안녕 안녕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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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멈춰주면 안돼 첫번째 시도는 실패 두번째 시도입니다 1층 가면 친구들 다 있어 맛있다 이사 JOHN 넷 소 collapsed 목숨 이사 내амен 아빈 rows 감사합니다.